안녕하세요 한빛티비 한빛입니다. 오늘은 디올 카드 홀더레이디 리뷰 해봅니다. 구입은 서울의 신세계명동인가요? 본점에서 명품관에서 구입했구요. 그날 연예인분들도 꽤 봤습니다. 누굴 봤는지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. 네 이렇게 디올 자가 이렇게 있습니다. 이니셜처럼 D, O, 뭐 이렇게 다 있네요. R, I, 됐습니다. 이렇게 똑딱이로 위로 여는 형태구요. 하나, 둘, 셋, 넷, 넷 칸이 있습니다. 이렇게 넷 칸이 있는데 깔끔하게 넷 칸이 있죠. 이면도 있구요. 이런식으로 되어있는데 요 광이 좀 있구요. 요 이렇게 체크식으로 약간 이렇게 박음질이 되어있습니다. 여기도 뭐가 써있네요. 아 디올이라고 써있네요. 네 디올이라고 여기랑 여기만 써있네요. 그리고 이렇게 카드가 잘 홀더되게끔 지갑이 예쁘게 되어있다. 이렇게 설명 드리네요. 카라멜 땅콩이 되었네요. 여러분들도 이 네 이쪽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쪽도 예쁘죠. 역시 지갑은 카드 지갑도 마찬가지고 핑크가 최고입니다. 네. 이번에 뭐 구매하실 생각 있으시면은 한번 들러보시면 될 것 같네요. 백화점이라던가 네. 여기까지 한비티비였구요. 저희 채널 구독, 시청, 구독 많이 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